2. 2. 3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공연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.. 지금 하는 공연으로도 구입했다.. 오늘은 모든 곳에 참여하고 기쁨이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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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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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